어휘듣기 연습 20강 어디 출근 퇴근 깨다 언제 주말 주말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너무 막히네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너무 막히네요. 누가 화병을 깼어요? 누가 화병을 깼어요? 언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주말 아니니까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주말 아니니까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최고 4 5 5 5 5 5 6